오늘은 제가 우주인 대 마인크래프트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우주인은 전에 토너모트 형식 대결에 나왔었던 우주인인데요. 등은 이렇게 생겼고요.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는 그야말로 마인크래프트를 내고 피규어인데 얘 이름이 뭔지를 저도 몰라요. 우선 지금 바로 대결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우주인의 제압이 시작되고요. 그다음 마인크래프트 발차기, 치기, 별거별거 다 나옵니다. 네 마인크래프트 지금 당하고 있고요. 반대로 지금 공격도 하고 있는데 우주인이 지금 우주인 공격하나요? 당합니다. 아니 공격하? 아니 당함. 공격당함. 공격당함. 아 몰라. 우주인이 한번 이겼고요. 두 번째 대결입니다. 우승부대는 또 안됩니다. 우주인이 이겼습니다. 어떻게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쉽게 다음번엔 마인크래프트 상대를 다르게 찍어보겠습니다. 상대를 다르게 찍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주Е argue 닮thers 야 олов ар เร